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웅은 모셨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쉬셨죠? 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저희가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실적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구글 알파벳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장 마감하고 나서 메타 플랫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주당 순위액이 일단은 3달러 67센트 기록했는데 주당 순위액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해 버렸습니다. 매출은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337억 달러가 나왔는데 주당 순위액이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19%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쭉 내려가는 양상인데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9%가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주당 순위액의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루 활성 사용자 수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시장의 예상을 전부 다 하회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의 시간의 거래에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그대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 플랫폼이 지금 19%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고모님, 이거 기술주들의 실적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데 뭐 엇갈립니다. 사실 이렇게 1월 달에 잔혹한 1월 달을 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끌어주는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이 앞에서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메타인데 메타가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일 사용자들이 주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20%가 이렇게 가량 빤다면 이것은 과매도라고 봐야죠. 그래서 얼만큼 안정이 되느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상은 곧 회복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진 이 팡주의 그런 실적들은 향후에 우리의 반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과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섞여서 나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우리가 설 연휴 동안 구글 알파벳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메타 플랫폼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모님, 이제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월 시장이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꽤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왜 우리가 연휴 때 걱정을 했었냐면 하여튼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일단은 하회를 하면 한 번 하회하면 대개 지금 나온 게 10%에서 15% 조정이 나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안정을 찾아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감을 우리가 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월가에서 나온 이런 분석들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찾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 있는가지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지금 그 사이에 오늘 굉장히 큰 기술주, 대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우리가 덮여서 못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원하는 건 저점이 어딘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거 없이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다른 무슨 우리 이벤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FOMC 이런 것보다 그러면 실적이구나. 이제 실적으로 다시 한번 어닝 시장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히는 부분들로 급선회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선행 가이던스로 낙관적인 전망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소재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1월의 약세장이 결론을 내리자면 전반적인 시장을 약세로 몰고 가지는 못했다. 어쨌든 간에 4일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플러스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설 연휴에 우리 한국은 분명히 좋은 기운은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 기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작년 1월 때래요. 하루 1일 거래 대금이 44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히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7% 정도 시가층이 감소하는 전체 흐름에서도 우리나라는 2배 가까이 되는 10.77%. 특히 코스닥은 하락률이 세계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조건이 같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했고 유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코스피 하락 요인은 뭐냐. 뭘까요? 일단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했죠.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역이 받쳐져야 되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LG 앤솔의 대역국 공모주산, 훅폭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를 보면 이것도 조금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아직도 굉장히 많은, 13% 증가되어 있고요.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가져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가져야 하는데 이게 증시에 소위 말하는 활동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너무 우리 개인들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좋은 뉴스를 받아서 어떻게 이걸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뭘까요? 그러면 회의록, 1월 달 회의록이 나와야 하는데 3월 달에 올리느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중순 정도에 FMC 회의록 나오는데 저때 변동성이 좀 증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앤솔이 14일 날 조기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들어가면 15일부터는 조금 더 안정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느냐에 하여튼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낙관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7회 내지 8회 정도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5회, 6회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었고 지금 김호선님께서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저렇게 앞에서 끌고 나가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 번은 다시 한 번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양국의 리더들이 결심을 한 듯이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양책만 나온다는 얘기만 나와도 큰 우리가 우호적이고 반등의 모멘텀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가 나온 게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내일 또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개가 어떤 콤비네이션을 갖고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내일 한 번 우리가 나오는 숫자를 갖고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최영웅 후보께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